기존에 유병자보험, 현대든, KB든, DB손해보험이든, 메르치든 보험 가입하신 분들 무조건 저 보험한테 연락주세요 보험료 반토막으로 줄여드릴게요 약속드립니다 굿모닝 보험아닙니다 반갑습니다 토요일 아침 여기 회사 앞에 주차장에 뿅하고 도착했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한 2시 정도에 집에 들어갔어요 정말 하루에 80명에서 100명 정도 분께서 저 보험아한테 연락주시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보험아님 아침부터 문자 드리고 카톡 드렸는데 왜 연락이 안 되고 왜 이렇게 늦게 연락주시나요? 하고 저한테 조금 클레임 거신 분도 계시는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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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하고요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이해해 주세요 갑자기 계약이 그리고 계약이 이제 상담 문의가 폭주하다 보니까 저도 뭐 이게 정말 갈팡지팡하고 한 분씩 순서에 맞게끔 제가 빨리빨리 최선을 다하고 그렇다고 대충 하지 않아요 꼼꼼히 비교해서 설계하고 가입 그리고 사업 관리까지 하고 있으니까 정말 조금의 시간을 주시면은 제가 늦게 좀 더 늦게 전화드리고 상담했다 할지라도요 정말 프리미엄처럼 좋게 아주 좋고 꼼꼼하고 보험료 보장 정말 후회하지 않도록 제가 꼼꼼히 비교해서 가입을 시켜드릴게요 자 오늘 또한 MG 손해보험 6월 30일까지 한시 판매지만 정말 착한 플랜이에요 말 그대로 335보험 기존에 유병자보험 가입하신 분들 한 2020년 2021년도 그리고 4월까지 유병자보험 가입하신 분들 저 보험아한테 무조건 연락 주셔야 돼요 왜냐고요? 일단은 보험료가 반토막이에요 반토막 보험료는 2분의 1로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부담보, 무할증, 그리고 할증이 없기 때문에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품은 무조건 6월 30일 전에 그리고 10억 이상이면 판매가 종료된다고 하니까 저 보험아한테 무조건 연락 주셔야 돼요 이 상품의 장점은 뭐냐면 보험료도 물론 저렴한 거 이게 큰 장점이 있지만 일단은 기존에 난송이나 근종이나 유방섬유섬종 남성들도 갑산서 결절이나 유이나 대장이 혹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보험료 저렴한 기본형으로 가입하시다 보면 정기간 부담보가 나와요 근데 이 상품은 정기간 부담보 없이 가입이 된다는 거죠 가입하고 나중에 수술이든 치료를 받을 때 무조건 보장이 되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이내에 병원 안 가시고 3년 이내에 입원 수술만 아니면 보장만 하는데 전혀 문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기 있는 사람한테는 무조건 큰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일단은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고질병 이런 질병을 앓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일단은 고혈압이나 당뇨든 고지혈증이 있으시면 무조건 그전에는 유병자 보험으로 뇌혈관이나 허혈성, 수술비를 가입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 상품은 기본형, 표준형 아주 저렴하게 건강체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료 할증도 없고 부담보도 없고요 그런 다음에 고혈압, 고지혈, 당뇨 있어도요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 그리고 수술비가 기본형으로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장점이 있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유병자 보험이 물론 아니지만 생명보험 약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현대, 그 다음에 KB 그리고 최근에 나온 DB DB 같은 경우는 아직 생명보험 약관을 쓰고 있어서 유병자 보험이요 표준형 보험은 다 쓰고 있는데 일단 유병자 보험에서는 DB 손해보험은 질병수술비만 10만원, 생명보험 약관을 쓰고 있고요 종수술비, 그리고 일단은 KB 손해보험 그리고 현대상 같은 경우는 365일에 한 번밖에 지급을 안 해줘요 또한 일단은 유병자 보험이니까 일단 매회 반복적으로 임시출산 관련해서 요실금, 치액이 보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유병자 보험에서는 오로지 DB 손해보험만 하지만 보장 내용이 작다, 적다 하지만 MG 손해보험은 기본형, 표준형 보험이다 보니까 임시출산 관련해서 요실금, 치액, 재앙절개 모두 다 보장이 되고요 같은 질병, 같은 부위 모두 다 보장이 되는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MG 손해보험 스마트 종합보험이에요 착한 플래너로 해서 저 보호망한테 연락 주시면 얼른 제가 비교해서 왜 좋은지 왜 보호망이 그토록 열망하면서 그토록 진짜 열정적으로 이렇게 광고하고 홍보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아실 거예요 제가 6월 1일 날 올리면서 많은 블로그에서 카페 그리고 많은 유튜버님들이 지금 올리고 있거든요 어저께 보니까 한 8명 정도가 올렸더라고요 물론 그분들도 영상을 찍어서 영업을 하셔야 되겠지만 일단은 프리미엄 그리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호망한테 연락 주시면 꼼꼼히 비교해서 좋은 상품 제가 추천해드리고 가입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보호망한테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6월 달 유병자 모험은 MZ 스마트 종합보험밖에 없다